2. Horwin G&T월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세율입니다 오늘 봄맞이 화보를 찍었는데요 오랜만에 뭔가 되게 샤랄라한 옷들을 입고 촬영을 해서 마음도 정말 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. 언제 또 이렇게 여성스러운 옷들을 입어보겠어요. 도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기자분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2018년도 많이 느끼는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. 저도 올 한 해 연기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두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